남자보 400m, 총 8명의 선수가 별승전 무대에 올라와 있습니다. 긴장되고 있는 상황, 저도 떨리는데요. 선수들이 얼마나 떨리는가요? 출발 직전입니다. 출발했습니다. 남자보 400m, 총 5명의 선수입니다. 대단한 무대입니다. 대단한 무대입니다. 대단한 무대입니다. 대단한 무대입니다. 대단한 무대입니다. 패스 dear, 아프크 버전이 자, 결승전 금메달은 카토네 이스마엘 주가 야바카드 선수가 잘 지르겠습니다. 대단합니다. 백원주 선수는 당당히 2위를 차지합니다. 제가 볼 때는 백원주 선수도 비록이 좀 나오겠지만 백원주 선수가 아마도, 백원주 선수가 20,000원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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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백원율 47초에 백원치했습니다. 48초 73 드디어 우트학생으로 쓰는 마의 47초 표 네 좋은 기록입니다.